입가 약해서 이래갖고는 못 나오실래요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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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아 말고 유행가 탔어서 갈래가 같이 왜 불러봅니까 신나간 일을 잊어라니 신나간 일을 잊어라니 이들란 사랑이 웃음 장량간이 갈대가시 이르렀아 씻어지는 아픔을 능죄야 하늘야 마음속의 눈물을 모아야 하늘야 사랑을 나눌고 유행과 가장 나오고 갈등에 갈등에 왜 돌아 봅니까 아이고 이 더럽게 빠졌는데 저는 나밖에 안하네 아이고 했어요 맞절하면 부부 되는데 맞절하면 안돼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여러분들 되니까 반갑고요 우리가 오늘 문화봉사단의 단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요 참 더운데 저 위치에 앉아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다 항상 제가 존경합니다 딴 데는 내가 일해달라 그래도 안가요 우리 서단장님하고는 한 19년 가까이 돼 가요 만난지가 그렇때문 서단장 못 잊어요 그렇때문에 사람은 어려서는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요 이번에는 우리 가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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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 가스에 들어가세요 자 엄마 가면 주세요 에이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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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아름다운 나라 이대에 고맙다 천지적인 천하의 속에 대충 나오고 하여튼 천지적인 그의 곡은 고맙다 고백 어차피 대충 그리 생각 내 이 고맙다 그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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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